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수박 많이 찾으실 텐데요. 춘전시가 사과 크기의 애플 수박을 시험 재배해 본격적인 출하에 나섰습니다. 이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 지역의 새로운 효자 장목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박 수확이 한창인 춘천의 한 비닐하우스. 땅에서 자라는 보통 수박과 다르게 가지마다 조그마한 수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수박이 가득 담긴 바구니도 한 손으로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춘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재배에 출하한 애플 수박입니다. 사과 크기만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자라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지역 장목의 다양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애플 수박 500여 줄을 시험 재배했습니다. 애플 수박 한 통의 무게는 1에서 4kg, 크기는 일반 수박의 4분의 1 수준으로 간편하게 사과처럼 껍질을 깎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워 줄올림 재배도 가능해, 같은 면적에서 땅 재배를 할 때보다 2배 더 많은 수박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당도도 11브릭스 안팎으로 일반 수박과 비교해도 맛에 손색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범 재배한 애플 수박은 춘천 신북농협 로컬푸드 직판장에서 판매됩니다. 춘천시는 소비자들의 반응과 상품성 등을 분석해 재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